안녕하세요. ESI 서먼스쿨 페어리 파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직 신경도 없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하셔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들은 사회력마스 김동현, 이은지입니다. 지금부터 저희가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쁘게 봐주시고 공연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동현씨 첫 순서가 뭔가요? 저희 학교 학생들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음악에도 저희가 깊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일하신 뒤 합주를 처음으로 할 겁니다.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?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이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이스크림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이스크림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에델바 molecule